자 이제 우리 8강 갔죠? 8강 한번 대진표를 한번 봅시다 와 잉글랜드가 콜롬비아한테 졌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한테 3대1로 지면서 메시의 월드컵이 끝이 났고 여기는 거의 미리 보는 결승전이고 벨기에가 일본을 3대0으로 이기고 우리는 이제 콜롬비아랑 8강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선수들 좀 많이 써야죠 홍정호 선수 대신에 아니 그냥 가 들어가고 이번엔 컨디션이 특출나지 않네요 이근호 구자철 이재성 이재성 아 구자철 선수가 좀 좋으니까 박현준 손흥민 구자철 이근호 기성용 정우영 결승골의 사나이니까 특별히 주전을 넣었어요 가메스 파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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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죠 막아야죠 오케이 라이스 캐치 김진현 자 리용 리 리그노 잘봤다 잘봤다 한번 때려라 팔카오 오케이 잭슨 마리티네스 볼 뺏겼죠 바로 빠르게 방향전환하고 2대1 쳐 2대1 쳐 좋은 슈팅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막아라 이거 막아라 해서 길목만 아이고 손흥민 나이스 패스 반대 보고 반대 바로 열고 1대1 시도 나이스 드리블 아깝네 마무리가 아깝네 마무리가 아깝네 마무리 흠 나이스 패스 나이스 컷 아깝네 마무리 아깝네 마무리 아깝네 마무리 최소한 상관성 정말 조심스러워 아깝네 마무리 아깝네 마무리 아 나이스 태클 이거 경고 준다 아 안주네 땡큐 아 손흥민 선수가 좀 오는 기회가 와야되는데 헤딩 한번 떨거라 그렇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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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깝네 잘했는데 헤딩 딱 떨구고 너무 비웠는데 여기 왜 아무도 없어 주완이 아 아 아 저거 못 잡나 이런 기름손 이런 기름손 김승규 골키퍼로 바꿨어야 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자 빨리 공받으러 나와 2 2 그렇지 올라가고 어 아 다시 보라 이구노 이구노 여기 주완 저 이렇게 일깐 네 오 이용 선수가 체력이 좀 많이 안좋네요 지금 바꿔야 될 타이밍이 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주호 선수로 바꿀게요 대단한 분의 과목으로 진행을 해 봅시다 여기서 끝낼 순 없지 지금 잘 왔는데 김, 드립을 쳐다보아요. 난 무조건 안전한 포기 자, 대신은 부족한 슛이다 됐다, 그는 왼쪽 위에 최선을 높게 타고 배린이 이를 미치게 하고, 그는 배린이 이를 적으로 추린다 그는 배린이 이를 달릴까? 그는 배린이 이를 수 있겠다 그는 배린이 이를 수 없는 것 같다 그는 배린이 이를 수 없는 것 같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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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깝다 50분 넘어갔고 오른쪽 공격이 너무 별른데 아 봤다 야야야 헤딩해 사이드 사이드 나이스 잘 돌았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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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지 아이스 송 이그노 선수에게 저돌적인 돌파가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욱 타임 몸빵 나이스 그노 여기 없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반대, 반대, 반대 접고 아, 이런, 안좋아, 안좋아 어, 이거 안좋다, 진짜 안좋다 나이스 파울 여기는 왼발잡이? 왼발잡이 탁 주고서 때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도전 아, 이런 땡큐볼 안되겠다, 김신욱 빼야겠다 석현준 석현준 그렇지 석현준 아 이 길었어. 드리블 길었어. 교체 교체. 어 콜롬비안 3명 다 바꿨죠. 막아 막아 막아. 팔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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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줘야 되겠는데 오 정오 형 아 반대편 없었나? 아 주기가 어려웠네 아 주기가 어려웠네 아 주기가 어려웠네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정적이었다. 1대1 5분 정도 거리고 5분 정도 거리고 5분 정도 거리고 3분 정도 거리고 골은 아직까지만 남은 시간이야? 누군가가, 골은 승리가 될 것 같아 이제 골은 승리가 될 것 같아 김 승리가 될 것 같아 란칼로스 오늘 정우영 나이스 2개의 미넛이 될 것 같아요 페널리스 시점에서 정우영은 쥬완 각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90분 후에 정우영은 10분 후에 정우영은 10분 후에 4개씩 포메이션 한 명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고 한 명이 교체 선수를 잘 써야겠어요 자 연장전 시작 아 이거 아깝다 아 이거 아깝다 한 번만 걸리면 이런거 걸리면 이런거 걸리면 주고 그렇지 와 이거지 이거지 대박이지 대박이지 욕심 안 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거 봤거든요 석현 좀 바로 잡고 와 진짜 잘 썼다 이건 진짜 이건 저장해야 된다 저장 갈게요 나중에 다시 봐야지 와 이거 슛 대박 진짜 잘 넣었다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안 부리고 미리 한번 확인해 본게 진짜 좋았어요 이제 콜롬비아 멘붕 아쉽게 옵사이드 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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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경고 조이지 완전 역습 막았는데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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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는지도 툭 주고 이건 아니지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3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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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지 막아야지 못 올라가게 차분히 차분히 보이는데 보이는데 툭툭 됐다 석현준 선수가 진짜 잘했는데 마지막 교체 카드 이승우 손흥민 선수 너무 지쳤어요 와 그거 지금 막판에 석현준 선수 진짜 잘했는데 저렇게 말아먹나 이승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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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좋다고 그렇지 이거 업사이드라고 와 아닌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 박하 박하 빨리빨리 어리버릿한다 이제 한 7분 7분 네 당연히 공격이 좋다고 하지만 공격이 공격이 필요한 것 아 왜 이렇게 걸리는거야 파울 파울 태클 깊었는데 아 아 한 번 더 나이스 태클 정우영 오오 1분 1분도 안 남았죠 이때는 시간 끌기 빈곳에 툭툭 툭 주면 돼요 툭툭 이전 많이 지나갔죠 툭툭 빈곳에 그냥 급하지 않게 그렇지 바로 올리지 말고 파울이지 자 우리 킥 좋은 선수 킥 기성용 아 아 경기 끝났습니다 와 명경기였어요 선적골을 먹혔지만 이제 막판에 이제 역전을 성공해가지고 2대1로 대한민국 승리 그리고 MOM 손흥민 나이스 그럼 우리는 4강으로 고우 뱅 호기 용기